아, 궁금하네 근데 원영이는 다른 거 맞죠? 아, 다른 거요? 잠깐만요, 리서트요 아, 기대되네 언니, 있잖아요 아까 엄마가 언니한테 공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공주님 맞아요? 공주님이요? 아, 진짜 엄마가 그랬어요? 아,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뭐예요? 몰래카메라예요 몰래... 이거 뭐야? 이거 몰래... 이거 아이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 온 건가요? 아니면 이거 촬영인가요? 언니, 공주님 아니에요? 나보다 준이가 더 공주님 같은데? 준이는 공주님 아니야? 공주님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공주님인데? 그럼 어느 나라 공주님이에요? 어, 아이브나라 공주님이야 승희가 더 예뻐요, 고마워요 일부러 그래서 칼을 냈고 아, 어쩐지 아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